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지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듯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은해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4절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 오직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속해서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원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전두현장 가운데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또 낮에 밤 기도를 통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불이 되어서 문제를 싸그리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으로 또 방망이가 되어서 바위를 완벽하게 부서뜨리는 그런 능력으로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서버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게 되면 모든 현장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겠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종류가 무엇인가 귀신이 떠나가고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이러한 종류 이러한 응답들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능력은 개인을 구원하고 시대에 재앙을 막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곳을 보게 되면 사도행정 8장 4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또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성에 온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능력으로 새해를 행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잊어야 할 과거 상처 불신 생각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마태곤 16장에 베드로가 유일무이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어서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 지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심지어 항변을 합니다 그 생각 속에 마귀가 파고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적인 생각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 그 생각에 사탄아 대 뒤로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람 생각, 합리적인 생각, 기특한 생각, 갸륵한 생각 같지만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한 공허, 혼돈, 흑암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강단을 놓치게 되면 이러한 불안, 공허, 혼돈, 흑암이 엄습해옵니다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이 아니라 불안,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걱정, 염려의 생각이 사탄의 큰 통로가 됩니다 걱정, 염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루하루 인도받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걱정, 염려, 인본주의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시부장이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그러한 율법의 죄, 이런 죄제를 다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상처는 사탄의 통로일 뿐입니다 마귀가 괴개을 부리는 도구가 바로 과거 상처, 이런 불신 생각일 것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앙, 실패를 치유하고 무능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구서 13장 5절 이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늘 강단을 통해서 늘 확증하는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고 과거 상처, 불신 생각을 저버리고 2, 3, 7나라 보고마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나타내시는 세일을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3세팅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강단에서 늘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세팅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상생일장 27절, 28절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육, 본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이러한 문화명력을 우리가 늘 세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드림이 되어집니다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이 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늘 날마다 힐,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세기 2장 1절로 8절은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WIO, 위드, 인마늘, 원리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응답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237 트리 라운지의 라운지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드림 힐 라운지 이것이 우리 드림교회가 보궁복지 공동체 일환으로 이러한 사약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시간표도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2022년 새로운 청지기를 확정했고 또 이렇게 발표되게 될 것입니다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237나라 5천 종족 보그마를 본격적으로 열매맺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섬기고 심부름하고 있는 전문교회 위원회도 농인들인 사랑 시니어 이렇게 교회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게 됩니다 전문사회 위원회도 무속전도, 치유, 중독, 의료선교, 북한선교, 온해시모, 군선교, 중보기도 이렇게 일곱 기관이 전문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이렇게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고 또한 함께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원의 모든 교구, 기관, 부서에서 새로운 시작이 언신하시는 모든 중직자 또한 사역자 새롭게 부른받는 청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번에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서 청첩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청첩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귀한 교육자 가정에도 2, 3, 7 나라 5천 종족보고마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주부 소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매주 두 차례 예원 채널이 발성이 됩니다 그 안에 블로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사진과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 이렇게 뜨면 빨간색 글씨로 N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서 각 기관, 부서, 교구마다 소식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시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들짐승 곧 승리왕이와 타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후대와 사역 현장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성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응답들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은 당연히 되어질 것이고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두려워하며 또한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업과 현장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신명기 28장 6절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을 소유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동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2, 3, 7날의 빛을 바라는 절대 여정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맞들어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2021년을 여는 새로운 시작의 응답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바로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족해 채우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다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을 향한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새해를 행하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확증하고 확증하고 늘 확신하고 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미라클 워커 그런 역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 어둠 속의 밝은 빛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즉 영광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강단을 통해 비추시는 그 언약을 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참된 승리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현장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맡도록 추건합니다